는데요,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다음날 아버지가 오늘 아빠한테 왔어. 얼굴이 좀 왜 계속 심각하나? 우리 이런 암흑함정 표정이 없어. 뭘 타도 계속 포커페이스. 왜 그러지? 안녕하세요 권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눈썰매장을 갑니다 오늘 마지막인가 여보? 내일 마지막 했네요 되게 늦게 가버렸네 그 전에는 너무 추워서 맞아 너무 추웠고 감기 걸릴까봐 일부러 안갔지 너무 추웠고 팝이기도 했고 우리 집이랑 좀 가깝다고 한강공원에 있어 한강공원에 눈썰매장이 있어요 거기 지금 가는 길이에요 로아 첫 눈썰매장이라서 기대하고 있고 로아도 좀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어릴 때 눈썰매장 갔을 때마다 너무 재밌었고 좋은 추억이 많아요 근데 아마 로아는 지금은 기억 안 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비디오를 남기고 있어요 로아 이따가 볼 수 있게 그쪽만 응 갑시다 와! 뭐하는거지? 응 오신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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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야 아무리 당겨도 못 나가 오신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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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주는거 그래도 좋지 않을까? 응 자라 많았어 그래 갑시다 로아 갑시다 로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들어가야 되요~~ 어서오세요~~ 사람 많아서 무서워해 안 들어가려고 긴장했어? 무서워~~ 사람 너무 많아 이런거 처음 봤어요 자 여기는 한강 잠원눌설매정입니다 한강 잠원눌설매정 잠원눌설매정 아이고~~ 악만리 가고 있어 하하하하하 앞 앉았어 여기서 탈건데 여기 높은데는 안돼 여기 낮은데 그렇게 멀리 안가네 아 내가 브레이크 밟았어 아 나 브레이크 밟았어 어땠어 로아? 안보였어? 아 얼굴비가 너무 멀어가지고 처음에 여기 앞에다가 써놔야겠다 당신 다시 한번 더 가봐 이빼밤 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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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와! 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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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가 왜 짜증난 얼굴 표정이지? 로아 어땠어? 마지! 마지! 탈거야 로아? 탈거야? 간대! 여기 엄마 왜? 어떻게 하는거야? 잠깐만 탈거야 탈거야 루아 탈거야 탈거야 탈구 택팔튼, 루퍼, 슈임패스 타이튼 뭐야, 얼굴 표정 왜 계속 심각하냐? 전혀 좋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아무 감정이 없을까? 우리 루아 아무 감정 표정이 없어 뭘 타도 계속 포카페이스 왜 그러지? 루아야 불안스러운가? 재미없어? 왜 표정이 하나도 안 바뀌어? 뭐지? 나 안 쉬는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배고픈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봤을 때... 아니야 아까 내가 차 안에서 먹었다니까 대파 쓸 때 뭐라고 그러고 루아는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푸나? 아니야 전우아 네가 타고 싶어? 와, 자기가 바로 다니고? 자기가 바로 다니고? 네? 자기가 바로 다니고? 어.. 잔대 잔대 탄대? 타고싶어? 가자 그러면 아빠랑 타자 어 거기 가야지 살림아즈이! 와우~~ 내가 탈까? 안될거 같으면 나한테 얘기해 너 얼굴 보니까 어때? 너 얼굴 표정이 없어 내가 봤을 때 로아보다 당신이랑 나랑 더 재미있는 것 같아 로아는 얼굴 표정 한나도 달라지지 않고 계속 똑같아 됐어? 아니야 재미있는지 잘 모르겠어 우리는 지금 뭐 할거야? 우리는 여기 다트게임 할거야 아빠가 로아비여서 좋은거 얻으려고 이거 어떻게 그리오? 이거는 하나는 뭐 주는거예요? Queens którym 개수에 따라서 선물이 조금 달라요 위에 깔려있는 선물 중에 고르시는게 로아는 아주 집중하면서 보고있어 아버지가 해줄게 할 수 있으려나? 나 다트를 잘 못을Act 당신 내가 다섯개 하고 당신 다섯개 해 난 못해요 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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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위에서 아무거나 하나 골라 보세요 노아 골라야래! 노아 안 와서 골라가지 아빠가 흰 곱발 더 들었다 노아 뭐 하고 싶어요? 노아 어떤 거 하고 싶어? 노아 이거 원해 아 그래? 그거 할거야? 하나만 해야돼 로아 어느거? 어느 색깔? 그거? 요거 하나 가져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못 골랐어 아빠가 이거 우와 이거 아빠 얻었어 로아 위해서 감사합니다 해야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파 재밌었어? 좋아? 로아 좋으면 아빠 엄마도 좋아 오빠 내가 봤을때 로아보다 우리 더 재밌었던 하루였어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로아 이렇게 작은 디노소에 가나고 나서 말이 되냐고 아빠가 10발 중에 7발 터트렸어 어쨌든 재밌었다 근데 로아 얼굴 표정이 계속 똑같아서 좀 아 재미없었나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로아 첫 눈썰매장 그치 눈썰매장 보다 다른거도 많이 하긴 했지만 어쨌든 재밌었어 여기 아쉽게도 로아 못하는거도 많아요 이거 그리고 거기 뒤에 그 점프하는거? 내년에? 그치 오빠 내년에 하면 되지? 집에서 가까우니까 내년에 또 오면 돼 내년에는 로아가 더 재밌게 놀 수 있겠지 그치 이거 오! 주파 이거 어떻게 되는거야? 이렇게 되는거야 로아야 그건 넣는거 아니야 로아야 이거는 48시간 동안 안에 있어야 돼 공룡이 나와 아 진짜? 응 이 계란 에서 슉 나와 로아야 48시간 기다려야 된대 48시간 기다려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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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이 나와요 네 아빠가 로아 위에서 윈했던 프라이스 수바 이제 내일 봅시다 Gotcha 아 으이 으으이 으으윽 으으으으읽 으응 우음 으음 으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